논어 마음학 강설 157강입니다. 제 13권 자로 4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호래호의. 예를 좋아하고 의를 좋아하다. 호래호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번지 청학과 한대 자왈 오부려노농호라. 청하위포 한대 왈 오부려노뽀라. 번지 출컨을 자왈 소인 제라 번수여 상의 호래 즉 민막감불경하고 상의 호의 즉 민막감불복하고 상의 호신 즉 민막감불용정이니 부여시즉 사방짐이니 강보기자의 질이니 언용가리오.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번지가 청학과 한대. 공자님 제자 번수 번지가 청에서 심을 가짜지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는 것 배움에 대해서 청한대. 곡식 심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청한대.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여노농호라. 나는 늙은 농부와 같지 못하다. 나는 늙은 농부만큼도 이 학가에 대해서 농사지능을 모르겠더나. 그러자 청하위포 한대. 또 학을 배움을 청했는데 뭐요. 위포. 채소 기르는 것에 대해서 묻는데. 왈. 오. 불여노뽀라. 또 말하기를 나는 늙은 그 채소 기르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번지가 출컨을. 번지가 나가거늘 자활 소인재라. 번수여. 소인이구나. 번수는. 소인이구나. 번수는. 상이. 윗사람이. 호래. 즉. 예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막감불경하고. 감이. 감이. 공경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또 상이 호의 즉 정의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이 복종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며. 또 상이 호신. 윗사람이 믿음이 좋아하면 믿음이 있으면 백성들이 감히 그 뜻 정자. 뜻 정자 이건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진실을 쓰지 않을 것이 없으니. 무릇. 이와 같으면 이와 같이 위. 사람이 하면 사방의 백성들이 강보기자 그 자식을 강보에 사서 지고 강보에 사서 업고 지으라니 이럴 것이니 어찌 용가리요 어찌 그 농사 십불에 심을 갖자 그 농사 짓는 걸 쓰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형의사 도와 인간 지인론으로서 사람 살아가는 길에 이치를 밝히고 진리를 밝히고 있는데 갑자기 제자가 십불이고 채소 기르는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좀 뭐였다나 기분이 상한 것이죠. 야 나 그거 늙은 농부나 넓은 채소 기르는 사람만도 몰라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 하면서 번지가 나가거늘 소인제라 번수요. 여기 있으면 번지가 공자님 제자로서 조금 그 비난을 뭐해야 되나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인제라는 것을 번수라고 하지 말고 이러한 십불이고 채소 기르는 건 이런 의식주의 실제적인 생활들은 소인지사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나는 상의 호래 호의 호신이란 건 바로 대인지사 명작에 나오잖아요. 소인지사가 있고 대인지사가 있다. 그러니까 소인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인지사는 소인지사로서의 일이 있고 또 대인지사는 대인지사로서의 있는데 공자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호래 호의 호신이라는 형의상적인 마음, 진론,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인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찌 그 십불이고 과색하는 걸 가르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래 즉 민막감 불경하고 예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또 그 윗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호의 정의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간복하지 않음이 없고 또 믿음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참 진실을 쓰지 않음이 없다. 호신 즉 민막감 불용정의료의 뜻정자인데 정의라고 해서 사람인변에 할 윗자 쓰면 거짓 윗자잖아요. 그러니까 진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실한 지도자는 하늘에 대한 또 성인에 대한 또 자기 본성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이 거짓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용가는 어찌 심는 것을 쓰겠는가. 내가 어찌 농사 짓는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공부를 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사실은 논어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호래, 호의, 호신이 뭔지 그것을 체득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기술을 배우려고 논어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